오늘은 싱글벙글 쇼컷한 여들이 겪는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쇼컷 치고 나서 진짜 개같은 일 많이 겪었다라는 판녀의 글을 아시나요? 난 치마 입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극혐했고 그냥 넉넉한 청바지에 오버핏 후드 매치해서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이번에 쇼컷 치고 안경 끼고 다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라거나 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나랑 반대 방향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처럼 보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깜짝이야 남자인 줄 알았어 이 지랄 하는 거 개보기 싫다. 내가 남녀커플 주변으로 지나가면 걔네들 중 꼭 한 명이 날 보고 여자가 남자아 이 지랄 하는 것도 지읍같음. 여자는 꼭 머리가 길어야 하는 거냐 지읍같다 진짜 라는 한국판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지읍같다 지랄한다라고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못생긴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 쇼컷 탈코한 국여자를 향한 다른 한국 여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쇼컷 치고 남자처럼 생겨서 구분이 안 되는 걸 남자로 오해한 사람들 잘못이냐?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너 남자인지 수근수근 거린다면 니가 남자같이 생긴 니 탓이다. 라는 식으로 한국 여자들도 쇼컷한 여자들을 보고 한숨 섞인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녀들은 한 목소리로 화장실에서 구분이 안 돼서 놀랄 때가 가끔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쇼컷한 여자들 화장실 들어올 때 주의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 한국 여자들은 머리 기르라는 게 아니라 니가 남자같이 생긴 거다 니가 못생겨서 그렇다. 라는 식의 탈코르셋 한국 여자들의 뼈를 박살내버리는 똑같은 한국 여자들의 모습.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니가 못생겨서 그렇다 쇼컷이어도 예쁘고 분위기 있으면 안저러는데 말이야. 라면서 쇼컷녀를 꼽주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어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쇼컷 탈코라고 하면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 당당가침에 갈불 꼬댁션 가면 여로 아주 칭송받는 여자들일건데. 어째서 한국 여자들은 같은 한국 여자를 쇼컷했다고 조롱하는 걸까요? 한국 여자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존나게 못생기고 털 숭숭 나있는 여장 남자가 거울보고 립스틱 짓게 바르고 있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겠죠.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남자같이 생긴 여자가 있으면 아웃깜짝이야 라면서 놀라게 되고. 그 지흑같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쇼컷한 여자들이 털어놓는 고충에 대해서 공감을 못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에 절대로 공감하지 않는 습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쇼컷 탈코녀인데 자괴감 들어. 다른 사람들이 날 남자로 착각할 때마다 자괴감 오진다 특히 누구랑 같이 있으면 더 뻘쭘하고. 나 때문에 피해보는 여자들 특히나 화장실에서 놀라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자괴감 든다. 라면서 쇼컷할 코녀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여성들의 눈초리와 싸워야 합니다. 낙히 163쇼컷인데 날 남자로 오해하더라 지하철 중년 여성분이 여자 화장실인지 확인했어 나참. 이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매번 같은 여성들의 눈초리와 싸워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재밌지 않습니까? 쇼컷 탈코녀라고 하면 수많은 한국 여자들에게 인터넷상에서는 칭송받고 용기있는 여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실생활에서는 아무리 탈코르셋의 시대라 해도 못생기면 욕먹더라. 탈코르셋 하고 나서 쭉 투블럭이었는데 살기 너무 피곤하다. 여자 화장실에서 위아래로 스캔하거나 째려보는 사람들 시선 견디기 피곤해서 나중에 밖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긴장됨. 이라고 말하면서 실생활에서 우리 탈코르셋 한국 여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인간 취급받는 재밌는 이야기. 인터넷 속에서나 탈코녀를 칭송하는 여자들의 알량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예쁘게 머리 관리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탈코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남성이 아니라 같은 여성이다.